자 그럼 계속해서 정현우 상무님과 함께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확인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상담 남깁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더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자 이번에도 토지에 대한 전망을 체크해 볼 거고요. 충청남도 천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는 분위기가 어때요? 네 천안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삼거리 호두과자 갑자기 호두과자 먹고 싶네요. 자 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안은 전통적으로 교통이 좋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안 삼거리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철도로라든가 모든 것들이 일찍 들어간 충청도에서도 당연히 손에 꼽히는 상위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천안의 이슈는 기본적으로 뭘 꼽느냐. 바로 천안하산 KTX에 대한 역을 좀 꼽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GTX 천안역에 대한 이슈도 한번 꼽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안역은 추후에 좀 더 이제 GTX는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가운데에서 지금의 천안을 좀 잊게 한 부분이 교통이 어쨌든 좋아지다 보니까 대기업의 선택을 받았죠.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실 때 일자리가 있다거나 큰 교통호재가 있다거나 이 주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부대동, 천안역, 아산역, 그리고 탕정 디스플레이에서 좀 북쪽에 있으세요. 그러면 북쪽에 있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냐. 아닙니다. 현재 주변의 상태에서 호재를 보시게 되면 뭐 천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성, 이 호수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천안 시티자이라든가 천안 레이크타운, 프루지오라든가 그래서 자이와 프루지오 브랜드가 이 호수공원 주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주변은 전부 다 논뚜렁, 밭뚜렁, 산뚜렁이었고 그냥 천안 산업단지, 이산단, 삼산단, 외국인 산단까지 해서 근처에 존재를 했었지만 대기업 건설사들이 자이가 수주를 받고 프루지오가 수주를 받아서 투자를 결국 한 겁니다. 그럼 투자를 했다는 건 앞으로 당연히 당연히 분양이 좀 잘 되겠구나 해서 당연히 대기업에서 투자를 했겠죠. 이유는 천안에서도 그렇게 중심에서 멀지 않은 가운데에서 호수도 있다 보니까 좋은 비로서 살기 좋은 이렇게 주거타운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수에서 아래쪽은 개발이 됐죠. 그럼 호수에서 우측과 호수에서 좌측은 아직 농사짓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용도를 좀 바꾸다거나 허가를 받아서 도시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택지 개발을 한다든가 그러기에 좀 용이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변에 물이 있다 보니까 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좋은 주거타운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부성 또한도 역시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남쪽으로도 개발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순서는 여기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5만원, 10만원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시골 부동산이니까. 50만원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0만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가치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시청자님의 부동산의 부대동이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이 부동산은 빠르게 하시기보다는 저라고 한다면 저는 좀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가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오르니까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천안은 현 상태에서 지금 도심 중심에서 이 천안시청 중심에서 북쪽으로 커지고 남쪽으로 커지고 서남쪽으로 커지고 서쪽으로 커지고 동남쪽으로 커지고 그래서 서울처럼 경기도권에 있는 일부 도시처럼 천안도 지금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천안IC 주변에도 호재가 있고 남천안IC 주변에도 호재가 있고 배방읍도 호재가 있고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시골이었던 부동산에서 도시화가 되고 있다. 도시 개발이 되고 있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즉 천안은 우리나라에서 충청도가 국토에서 좀 중심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도시가 커져가는 과정에서 위치가 참 좋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한 2년 정도 좀 더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좀 즐겁게 좀 보유할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자꾸 팔아라고 하니까 귀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가격에는 잘 안 팔 것 같으니까 우선 시청자님의 자금 상황이라든가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에 따라서 빠르게 매매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2년 정도 좀 더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즐겁게 보유하시든 즐겁게 매매하시든 이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